아란의 가족 성경학교 와! 와이메이커가 도착했어요! 엄마, 아빠랑 가족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! 우리 가족만의 성경학교 장소를 만들어요! 믿음원정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찬양, 말씀, 활동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! 이제 교재를 풀어볼 거예요! 말씀을 기억하며 나 혼자 풀 수 있어요! 아브라함 전등갓을 켜놓고 자기 전에 기도해요! 엄마,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 성경학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!